엘룡님 무슨 난이도로 하죠? 마크? 어려움! 개굴한 것 같은데? 근데 가끔 평화로움으로 바꾸겠네요. 와.. 진짜 야생러 있잖아요. 진짜 낙마롭다, 근데. 여깁니다. 오.. 오.. 파봐요, 빨리. 직접 파세요. 아니, 파보셈요, 빨리. 왜? 나 삽이 없어. 으아아악? 와... 진짜 충격.. 아니, 아니, 그렇게 파지 말고. 지그재그로! 왜요? 아니, 여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. 그렇게 파면 멀어지잖아. 아휴.. 아휴.. 직접 하세요. 아니, 왜. 교대. 교대. 이게 어려웠나? 아휴.. 자, 교대. 벽갱이 내 구도에 껴야돼. 아, 이렇게 파면 어떡해. 계단이 없어지잖아. 어쩔, 어쩔. 다이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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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와요! 아 아 뒷 순서인데 왜 앞으로 아니 도와달라며 캐는 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어 나온다 나온다 이거 응애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? 격돌이 나와야 나오죠 어?! 뭐야?! 아니 기바람이 나왔잖아 실연생성기가 타오름 여깄다 어 빨리빨리빨리 오오오! 쩐다 왜 저한테 쓰레기 버리세요? 저기요 뒤로 전달 오이가 없네 그냥. 오! 오 신기하다. 아 열었다 열었다.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. 몬스터 어그어 끌었습니다. 아 떨어졌다. 어쩔 어쩔. 어 스테이크 나왔다. 열쇠 안 나온 거 같은데? 뭐야? 휘영잎! 열쇠 먹었어요? 무슨 말임? 열쇠! 누가 먹어? 치사하게 혼자 먹음? 아이 누가 그래. 아니 잠금해제 과제 달성! 저기요! 와 진짜 치사하다. 길은 내가 찾고 와! 먹었어요? 응 두 개 먹었어요. 아 뭐야 완전 쓰레기. 그걸 또 그냥 혼자 홀랑 넣어버려. 아 쓰레기 저한테 그만 버리라고요! 안 나왔어. 아 답이 없다. 너무 구리게 주는데? 아 뭐 나오는 게 없는데? 열쇠 안 줬어요? 네. 아까 목소리 살짝 상기댄 것 같은데? 뭐 나왔지? 아니 아니 너무 안 나와서. 뭘 너무 안 나와서야 목소리가 연기 톤이었는데. 뭐 나왔는데요? 열쇠 나왔죠? 님선 님선. 뭘 님선이야 나 진짜 안 나왔다니까. 구라야 구라. 구라티비. 아 여기구나. 아 뭔 철플럭이야. 미쳤나 봐. 필요한 거 아니에요? 아니. 필요한 거 딱 주는 놈아. 아니 열 받잖아. 여기서 나오니까. 아니 나와. 나오세요. 아니 길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없어. 공주예요? 네. 레전드네. 진짜 맛없다. 대박. 아 진짜. 인성 실패예요? 도둑이 있어가지고. 와 진짜 레전드다. 빨리 빨리 열어보쌈. 열어보쌈. 좀 떨어져 주실래요? 떨어져 있잖아요. 더 떨어져 주실래요? 아니 여기 있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더 떨어져 달래. 아니 왜 저러는 거야? 아 진짜 개초딩인가 봐. 아니 맛있는 거 없는데? 원하는데요. 사과 나왔습니다. 저기 있네. 어라라. 깠나 봐요. 어떻게 깠죠? 내가 앞에 있는 블럭을 치웠는데? 아 그거 제가 설치한 거예요. 와 진짜 레전드다. 아니 여기서. 근데 못 먹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다가. 잘 알았습니다. 아니 진짜로. 이런 사람이에요. 아니 진짜로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? 앞에를 막아두는 사람이에요. 더 이상의 설명 생각할게요. 이것도 악마의 편집하려고. 집에 갈래요. 논란이다 집에 간다. 아니 진짜 뭐라는 거야? 여기 안 먹었네. 아니 구경 좀 하자. 와 진짜. 근데 구경은 뒷짐지고 하는 거예요. 빨리 까보셈. 아 진짜 구경 좀 하자니까? 뭐 안 나왔어. 아 진짜 나와요. 아 옐로님 차례예요? 네. 일단 오세요. 인벤 좀 비우고. 인벤을 왜 비워? 아니 구경은 해야지. 아니 구경한테 인벤을 왜 비우냐고요. 아니 구경은 해야지. 아니 인벤만 비우고 인벤만 비우고. 뭐 나왔어요? 아 왜 들어와! 근데 쓰레기밖에 안 나왔어요. 까비. 하이하이. 아 주스님! 뭐야. 열쇠 드림. 실현 열쇠 네 개로 같이 한번 해보죠. 가자 가자. 헐! 뭐야! 야미. 뭐야! 이거 제임스로 여까둬요. 저 주세요. 아니 잠깐만 이거 아무도 못 얻었어요? 아니 스트리머분들이 좀. 눈발이 좀 짧으시네요. 주스님. 브리즈막대기 없으시죠? 제 브리즈막대기를 드리겠습니다. 뭔 소리야 진짜. 이거 제일 새로우던 거예요. 제 브리즈막대기랑 경험치 공장 평생 이용권. 근데 맛이 없다. 왜 맛이 없어 완전 맛있구만. 퓨용 그 사업체 한 달 무료 이용권 제가 드립니다. 앞으로 생사평대 이용료 내야 되는 수많은 건축물들. 다 무료 이용. 주스님! 카트 다시 지을게요. 아 카트 철거! 아니 철거는 아닌지. 다시 지을게요. 다시.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철거하고 이동. 아 이동할게요. 이거 주면은. 아 오케이. 이동. 오케이. 아 나도 건축물 귀지처럼 지을걸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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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뭐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. 내일 이용리만을 주면은 내가 옆에 이상한 거 지워버린다. 아싸! 아 멋있다 냠냠. 아 왜 그래. 잠시만요. 휴용님. 돈 줬구나. 빨리 주셈. 아 왜. 가지세요. 아 내 무거운 코야. 얼마 받았길래 이거를 그냥 줬냐. 개 많이 받았나 보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한가? 아 아니야 감사한 해야지. 정신 촬영. 김현이 형 정신 촬영. 감사해야지. 10만원 받고 철거한 거네. 와 10만원에 철거 그거는 개꿀이득인데. 아이 근데 내 카트 내가 멋진. 문도 만들어 놨는데. 진짜 스냅쥬스 님도 문 보면 마음 바뀔걸요. 과연 그럴까요?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서 그래. 10만원 더 내로 모두가 행복해졌는데. 왜? 왜 모두가 행복해? 내 카트 집은? 아니 옌룡님 불안하대요 지금? 아니 그건 아닌데요. 아이 그럼 이득이지. 난 매우 만족스럽네. 모두 행복해졌으니 만족스럽군요. 아 너무 열받아. 아 부정할 수 없는 게 진짜 너무 열받아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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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